이승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님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지났다는 것은 6월이 안 끝났는데 왜 상반기가 지났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상반기의 기준은요 주식시장에서는 Quadrant Reaching Day 즉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합니다 이제 하반기의 시작인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고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기법들과 또 적용 가능한 실전적인 이야기들 함께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쭉 스크롤 내리다 보면 저기 황주명 이렇게 전문가 사진 황주명 저 사진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그전에는 방송이 안 열려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또 재미있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시다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하단에 QR코드 참여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띡 찍어주셔도 되고요 황주명 입력 후 전송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일 강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는요 엠빌로프 명의 법입니다 엠빌로프 엠빌로프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항상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엠빌로프 뜻이 뭡니까 네 그렇죠 봉투라는 뜻이죠 그것은 뭐냐면 봉투라는 것은 아무리 확장을 하더라도 이 안에 담기기 위한 부피 팽창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이 부피 팽창의 제한이 있는 구간에서 이걸 뚫어버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확률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일 혹은 봉투가 가만히 있는데 뚫리는 일 이것에 대해서 변화라고 모르게 되고 그 변화를 얻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엠빌로프는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차트의 기본이라는 내용인데 캔들 차트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본형이 가장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기간 동안에 시가, 고가, 종가, 저가를 하나의 봉으로 나타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상승폭과 하람폭을 표시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봉과 은봉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있겠죠 양봉은 즉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것을 우리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은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것을 은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봉일 때는 항상 아침에 들어갔을 때 수익을 본다라는 얘기가 양봉이고 은봉이라는 것은 아침에 들어갔을 때 즉 아침이라는 것은 저녁 9시 공공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했을 때는 은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간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양봉, 은봉도 모르겠고 호가도 모르겠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의학용어 처음 배운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들은 기간에 따라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을 구분하는데 이게 일봉에 갈 수도 있고 주봉에 갈 수도 있고 월봉에 갈 수도 있고 연봉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게 되면 월요일이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이 종가가 되겠죠 월봉으로 가면요 월봉으로 가면 1일이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30일, 28일, 31일 그 중에 달의 마지막이 종가가 되겠죠 연봉으로 가게 되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이 시가가 될 거며 12월 31일이 종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더라 이게 결국 봉채트입니다 그럼 봉채트에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장대양봉의 정의를 누군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대양봉을 해야겠는데 양봉, 양봉인지 알겠죠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걸 양봉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몸집이 큰 양봉을 우리는 장대양봉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대양봉이라고 표현만 하지 뭐가 없다 결국은 기준이 없더라 영어로 기준이 없더라 한국어죠 그래서 세력주라는 것은 외국인 기간이 없는 걸 제가 그냥 세력주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종가 마이너스 이가가 7% 이상을 우리는 세력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개판주라는 것은 개인이 판 종목을 표현하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 종목을 얘기하고 5% 이상인 종목을 개판주라고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크게 세분류로 나뉘어요 세분류로 나뉜는데 어떻게 나뉘냐 외국인이 사느냐 기관이 사느냐 개인이 사느냐 외기계로 나뉘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 종목은 우리가 수급주 개판주 개인이 판 종목이라고 하죠 제가 원래 교재를 알았으려고 하는데 원래 출단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제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개판 5분 전 주식시장이 개인이 팔면 5분 전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외국인 기관이 간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기관이 없는 종목들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5% 이상이고요 세력주 같은 경우는 7%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는 종목 있는 종목은 작다 왜? 외국인 기관은 큰 수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력주는 오히려 자금은 작게 들어가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신에 파동은 크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반대겠죠 이거는 자금이 크게 들어가고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파동이 작게 되는 로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기준 잡고 보시면 좋으시더라 그래서 개인외국인 기관까지 갔습니다 엠빌로프라는 것을 오늘 하도록 하겠는데 엠빌로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단어만 써도 되는 게 엠빌로프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엠빌로프라는 것은 봉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엠빌로프라는 것은 무엇이냐 21선이면 이 봉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위로 30% 20에 30이면 봉투 크기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30% 확장할 수 있는 봉투의 크기가 균등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부분을 툭 두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건 뭐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60에 30이면 60일 선 기준으로 위로 30% 아래로 30%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엠빌로프 강의를 저희 후배가 꼭 한번 해주세요 해서 사실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기법 중에서 가장 좀 궁금하다 많이 좀 알고 싶다 해서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 어떻게 보면 이게 제 핵심 비기인데 오늘 좀 오픈하게 됐습니다 엠빌로프 상단에 두 개의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하면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엠빌로프 상단에 두 개의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쉽게 물어보면 무슨 말이냐 60일 선 기준으로 또 플러스 30% 아래로 30%인데 특히 여기 뚫을 때 장대양봉이라고 하지만 10% 이상의 뚫고 나면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오더라 이게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값이 갖고 우리가 이제 건 바이 건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죠 우리가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은 어마어마한 뭔가의 사건, 이벤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숨겨진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발생되지 않은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 많이 쉽게 얘기하면 눌림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회, 찬스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어떤 찬스를 찾냐 결국은 철강이라는 결국 알루미늄, 철강, 구리, 은에 대한 로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로직으로 주가가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뚫게 됩니다 또 어디서 뚫었어요? 여기서 뚫죠 자, 무슨 말이냐 이 봉투의 크기는 딱 위로 30, 아래로 30 제가 21승만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위로 30, 아래로 30으로 딱 닫혀 있는데 누가 구멍을 빵 뚫은 거예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뚫으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담범주 시세가 너무 세가지고 정상적이지 않게 퉁퉁퉁 딴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 나, 나 누군가 있어 나 누군가? 힘의 균형점을 붕괴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와 사건, 이벤트가 만나면 주가는 상승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반전이 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로직을 봅시다 주가에 대한 로직을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반등을 하게 돼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슬금, 슬금, 슬금 내려와서 여기서 균등하게 지다가 다시 퉁 뚫죠 지금 두 번 뚫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한 번 뚫고 여기서 한 번 뚫죠 이거 되게 큰 로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뚫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 뚫었을 때가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이기 때문에 상단을 타 올라가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이리스크긴 합니다 하이리스크는 뭐냐 최, 벌어지지 않을 이만큼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이 적당히 뚫려야 돼요 너무 많이 크게 뚫려버리면 오히려 쏟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적당히 뚫리는 로직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떠한 다양한 부분들도 주식 투자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저쪽에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또 문자 보내주시면 주식 투자 지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멍을 뚫는 자리들이에요 구멍을 뚫는 자리들 그럼 굉장히 모호해야 돼요 빠르죠? 스피드하죠? 대신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구멍을 뚫는 자리에 여기 다시 구멍 안으로 보고 안 들어오게끔 세지 않게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 구멍 뚫는 자리에 시가 부분에서 손절 라인 잡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손절 라인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에너지를 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겉 가짜 진짜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로직들 잡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8개의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수성이노베이션 정치 테마주죠 요즘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워낙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뭐 이 테마주 있고요 윤태마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홍테마주 있죠 최근에 홍테마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물 이름까지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간 그런 내용에서 이제 쐈어요 이게 뭐야? 특정 사건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제 물론 여기 전동지게차 관련된 종목이고 회사가 좀씩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라오죠 자 보시게 되면 엠빌루프 상단을 타면서 올라가죠 타면서 여기서 약간의 흐름을 주지만 여기서 시세 분출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견인 자역을 하면서 주가가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점이 여기인 거죠 여기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 상승 모양을 2천 원부터 진행했더라 그러면 계산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3배 가면 6천 원 2배 가면 4천 원 4배 가면 8천 원 일반적으로 상승파동의 4배가 나왔다 치면 8천 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정치 테마주로서의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치와 흐름이겠죠 그 대신에 이제 본질적인 건 뭐냐면 회사가 어쨌든간 인물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정책 가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인물 가치가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인물 가치겠죠 인물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인물 가치고 정책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공약이 되겠죠 공약 그래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 가치인데 지금 현재는 인물 가치 쪽에 두각을 좀 더 받고 있죠 단 회사의 본질적으로 회사는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기업의 원칙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만 그 회사에 대한 파동과 함께 주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로그 내부에서 시스템 반도체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내용적인 부분들도 좋겠지만 어떻게 튀는지에 대한 부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자 22선 반등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죠? 두 쪽 스킬에서 다시 올라갔죠 자 지금 다시 어떻게 하고 22선에서 놀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이 종목은 약간 뚫면서 가는 이런 지그재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했다 속도적인 측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은 결국 속도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 속도라는 것 뚫었을 때에 대해 힘도 중요하지만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발생하지 않을 사건 그 발생하지 않을 사건을 제가 오늘은 60에 30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에 30에 엠빌로프는 엠빌로프가 상단 돌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직 이해 가세요? 엠빌로프에 20에 30에 상단 돌파는 주가 부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하지만 굉장히 주식이 쉽죠 이렇게 되면 매매에 대한 로직들이나 원칙들 기준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값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오픈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오히려 저희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핵심 비기를 하나 정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까요? 서현이라는 거 정시 테마주예요 똑같아요 지금 결국은 이 윤에 새롭게 들어온 게 홍이죠 이렇게 지금 치러 갔는데 이건 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단 돌파를 했죠 상단 돌파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 돌파하고 일반적으로 상단 돌파한 자리에서 이 캔들의 종가라에 맞추면서 심을 모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툭 튀게 만들죠 툭 튀게 만들면 일반적으로 100%가 튀거든요 100%라는 것은 약 두 배 정도의 상승 모멘텀 자동차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한숨 쉬어요 한숨 쉬면서 21선에서 모아갑니다 21선에서 에너지를 모아요 이렇게 똑같이 차트가 21선에서 차트 만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21선에서 차트가 만들었다가 다시 뚫고 가요 이게 기본적인 노칙인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당상 조금은 어렵게 진행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조금은 어렵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뭐가 좀 쉬우면 쉽게 오면 뭐가 돼요? 쉽게 떠납니다 이스컴 이스고 조금 어려우더라도 주식은 조금 어렵게 배우는 게 필요한데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쉬운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시고 접근해야 될 종목이에요 기법이에요 자 너무나 쉽지 않은 로직 자체가 엠빌로퍼 상단을 돌파한다 돌파하고 나서 에너지가 모인다 에너지가 모이고 나서 100% 상단 돌파를 한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대법은 굉장히 빠른 변화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될 때도 하락폭이 워낙 세게 갈 수 있다 물론 상단 돌파하고 나서 지지대가 발생은 했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에 대한 길들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어떤 거에 잘 통하냐 세 가지에 잘 통해요 테마주 테마주라는 것은 어떤 사이클을 타게 되는 그런 흐름을 테마주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요 이슈주 테마주와 이슈주는 다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테마는 저는 지속성을 테마라고 해요 이슈라는 것은 어떤 단발적으로 하나가 크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 터지고 나서 여운이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테마주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왼팔 오른팔 막 때리면서 고통을 주는 거고 이슈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번 팡 때리고 나서 그게 여운이 남아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슈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슈주가 될 수 있겠죠 한 번이지만 예를 들면 독자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슈주 빵 때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차는데 한 번을 별로 펑 차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세게 차다 보니까 가는 거고 테마주는 여기서 한 번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해서 그걸 올리는 게 테마주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어 이게 뭐예요? 몰라주가 있어요 몰라주 이거는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제일 위험한 건 몰라주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나 흐름들 그리고 원칙들과 기준들을 항상 놓치지 말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대한전선 볼게요 대한전선도 정말 안 갔죠 이 전선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수동적인 종목이에요 박스권 안에서 누르잖아요 쫙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박스권이 만들어지다가 상단을 이렇게 뚫습니다 상단을 뚫고 나면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능동적으로 여기서 수동적이었죠 수동적이었다가 능동적으로 파동이 바뀌어요 능동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 엠벨로프 상단을 돌파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럼 그 엠벨로프 상단을 돌파하고 싯가를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이거는 맛들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혹은 패턴이 바뀔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대신에 한 번 사면 붕붕붕 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붕붕붕 떠가는 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상단을 깨나 안 깨나 보고 나서 만약에 21선에서 행보시킬 수도 있고 상단 안 깨면 다시 튀어 올라가는 거죠 내용 자체는 호방그룹 관련 기대감이라는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물론 유틸리티라는 게 유틸리티가 결국 인프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라든지 인프라 투자 부동산 이런 게 유틸리티에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고 인지하시고 접근하신 연락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노직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호방그룹 관련 기대감까지 해서 주가가 부양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들이 항상 필요해요 유틸리티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관련 주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투자 지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황주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QR코드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산업분류를 좀 해요 투자 지도를 통해서 산업분류라든지 이런 자료들 또 간간히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 무료입니다 당연히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 대안전선이라는 것이 호방그룹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주가 부양과 함께 주가가 떴스미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뜨고 올라가고 뜨고 상돈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어디까지 온다고요? 22선까지 내려올 수 있음을 또 인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하고 하셔야 된다는 부분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조금씩 인지가 되죠 굉장히 쉽죠 뭐 극복이 없어요 엠비로폰을 딱 보다가 이 종목 좋은데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테마주냐 아니면 이슈주냐 아니면 뭐 나몰라주냐 자 근데 이 종목같은거 이슈주죠 호방그룹이라는 이슈를 빵 때린거야 발로 세게 빵 찬거에요 빵차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붕 뜬거죠 이게 다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원칙과 기준 로지만 잡으면 됩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었어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사실은 이게 좀 페인트 모션스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페인트를 뭐 쓰였었냐면 투자사들이 사실은 주가가 많이 생각보다 안 갔습니다 뭐 투자사들은 요즘에 이제 갔던게 이제 첫번째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투자사들이 갔었고 그 다음에는 두나무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갔습니다 두나무 두나무 관련된 종목이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주가 부양과 함께 견인차 역할을 좀 했습니다 자 상승해서 주가 부양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 시가를 이탈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손전량이 좀 커요 이 종목 자체가 왜냐면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하이 그죠 뭐에요 리스크 높은 위험성이 하이 뭘 만들죠 리턴을 만들죠 리턴을 만드는데 결국은 뭡니까 높은 위험성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손절라인이 깊다라는 거예요 손절라인이 깊지만 주가 부양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퉁퉁퉁 하면서 바로 두배 가죠 일반적으로 두배 가면 한번 쉽니다 제대로 가는 건 3배에서 4배까지 파동은 있는데 뚫고 나서 한 두배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쭉 밀려 내려오죠 밀려 내려오다가 깨니까 22선에서 놀아요 그쵸 21선에 놀다가 다시 한번 상할까 자 22선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이제 추세가 여기서 치고 올라갔는데 못 치고 하니까 질질질질 흘러져 지금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두나무라는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두각 받았던 내용이죠 코인 관련해서 코인 인베스트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하고서 굉장히 좀 메리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은 이제 에이트럴 인베스트라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뚫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5대 5에요 가락률 5 떨어질 확률 5 그럼 이 가락률 5와 떨어질 확률 5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조금 시장 시장이 좋으면 제가 7대 3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률이 시장이 나쁘면 역으로 3대 7까지 갑니다 하락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경우의 수들을 체크하는 건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맞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봉투가 웬만하면 안 뚫리는 최고의 고급진 굉장히 훌륭한 봉투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가 누군가 송곳으로 딱 뚫은 거예요 안 뚫린다고 했는데 뚫리니까 어떻게 돼 그 분출됐던 그 감정과 분출됐던 수급들이 사실은 그거예요 이 자리 못 뚫을걸?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이 자리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저 자리 못 뚫어 누가 뚫어 그러면서 다 비관 논의한 거야 이 자리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자리에 저 자리는 못 뚫으니까 뚫으면 못 깨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 자리에 뚫으면 접근할게 돌파하면 접근할게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티넘 인베스턴트가 그거예요 사실은 두나무 관련된 종목이든 이슈든 그런데 에이 에이티넘 인베스턴 과거 봤잖아 그렇게 못 가잖아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에이 저런 종목 보는 거 아니야 종목이 있다 시젠도 원래 이랬어요 시젠도요 사실 지금 잘 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시젠 자체가 6만원대 전환사체 발행하고 6, 7만원대 전환사체 발행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흘렀어요 그러다 딱 뚫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거다 상식을 깨는 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식이 사실은 상식을 깨는 자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너무나도 빠르게 상승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 우리는 그 표현을 뭐라고 쓰는 겁니까 상식을 깨는 자리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발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손하죠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배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2배 발생하고 나서 눌리고 질질질질질 움직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원익큐브는 제 방송에서 쉽지 않게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21산에서 행보하길래 뭔가 사건을 낼 것 같더라고요 설마 내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은 원익큐브라는 것이 그래핀이라는 것과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같이 붙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로는 생각은 못했었고 사실은 그래핀에 대해서 은나노 와이어라는 거죠 휘어지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너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냥 이 정도에서 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퉁 하고 뚫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퉁 하고 뚫고 나서 아 그래서 아직 아닌데 이게 뚫을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든 중심값에서 딱 행보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내려고 하느냐? 제가 그랬죠 상승 시장이 3월 때랑 약간 부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엠비루퍼 상당히 뚫려했다는 거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구멍이 아주 적당선의 구멍이에요 구멍이 너무 넓어도 안 돼 그럼 물의 수압이 떨어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적당선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적당선의 구멍이 딱 뚫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뚫리면 몇 배 일단? 이제 시청자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두 배 3,500원에서 뚫고 나서 7,000원 물론 7,400원까지 갔는데 7,000원 기가 막히죠 딱 두 배 튀죠 두 배를 가는데 몇 달 걸려요 한 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로직들은 주식이라는 것이 대신에 퉁퉁퉁 따는 것 대신에 주가가 리스크한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21선에서 놀아요 보이세요? 주가가 21선에서 놀아요 22선에서 안에 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퉁 올라갑니다 주가가 퉁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려와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시세를 못 뚫으면 뚫을 때 다시 못 뚫으면 힘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도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 서현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못 뚫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전합니다 21선에서 힘을 모아놓고 자 우리 다시 에너지를 모으자 하고서 으쌰으쌰으쌰 한 번 뚫고 나면 또 한 번 뭐라고요? 힘을 21선에서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나서 한 번 딱 쏴요 쏠 때 2, 3일 안에 못 뚫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 이것도 못 뜨는 거다 자 긍정의 힘에서 긍정의 힘에서 부정의 힘으로 바뀌는 로직으로 바뀐다고요 주식 자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100%의 수익을 나고 다시 한 번 횡보하고 눌리고 나서 N자 파동 이후에 재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재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주가는 하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 전제 조건은 뭐예요? 뚫을 때는 항상 뚫을 때 상승시 거래량 증가 하락시 거래량 감소 다시 상승시 부위 증가 하락시 부위 감소 이게 기본 논의예요 상승시 거래량 증가 하락시 거래량 감소 상승시 거래량 증가 하락시 거래량 감소 상승시 거래량 증가 하락시 거래량 감소 상승시 거래량 증가하죠 하락시 거래량 감소 다시 상승시 거래량 증가인데 못 뚫었으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스크 퀄리즘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더라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기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또 계속해서 이슈나 스토리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요 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접근하셔서 QR코드 찍었을 때 참여 가능하시고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해서도 주식 투자 지도 제가 또 지도 이렇게 딱 산업별로 분류해서 드리거든요 그럼 관원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오셔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비 기명 자 이제는 제가 정말 순차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엠빌로프라는 그 값은요 기본적으로는 20에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엠빌로프의 기본적 결제 힘이 되게 써야돼요 하나 둘 셋 빵 올라가지 않으면 이 자리가 뚫리질 않아요 하방으로 30%예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하방도 더 안 뚫려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삼성 했을 때 여기 하방에 딱 닿았을 때 매수하신 분은 최고였죠 이 하방 매입법도 있습니다 상단에 뚫었을 때 상단 뚫고 나서 자 보세요 상단 뚫고 나서 주가가 부양을 합니다 쫙 보시게 되면 이게 2,000원이었나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못 갔죠 이거는 2,000원에서 반 갔어요 3,000원 여기서 50%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제가 21선에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아이비 금융이라는 것이 인터넷 교육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드렸어요 주가 이렇게 횡보합니다 주가 횡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재도전을 하죠 21선에서 재도전을 하는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당연히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거래량이 하락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행복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직들이 주가의 반등이 되는 거죠 이들의 교육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 이 하단에 급락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급락 주매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팁을 드리게 되면 이 하단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보다는 이 하단에서 탁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에 대한 로직들을 체크해가지고 가시는 것이 더 좋다 이들의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막 급락이 나오거나 시장상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 하단에 나오는 검색식물 만들어가지고 그 하단 종목들만 매입합니다 그럼 뭐해요 결국 주가가 여기서 멈추기도 하지만 부담 없는 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가 됩니다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 부양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를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빠른 종목 매매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모든 보조지표를 다 갖다 대봤어요 MIS도 갖다 보고 머니프로인덱스, 스토테스틱 그 다음에 볼린서밴드, 일목균형표, MFI 등등등 근데 거기서 결국은 주식의 변화는 무엇이 만들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 들지 않나요? 오늘은 공감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 아래 우리 주식이라는 것이 기본적 분석법도 있겠지만 규칙적 분석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느냐 규칙적 분석에서 봤더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량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중심이 된 주식 하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모르지만 오히려 올라가면서 매도할 수 있는 노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는 무조건 맞지는 않을 수 있더라 정리하기 위한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근데 정리하기 위한 양봉이라면 특정한 경우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꼬시기형 수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정리하기 위한 양봉이 아니라 시작하기 위한 양봉이죠 그거에 대한 착안한 거예요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얘네들이 밀어버린다면 매도를 한다면 결국은 이 물량을 나갈 수 있는 노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주식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특정 주체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특정 주체가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한다든 물량이 충분히 많았을 텐데 그 물량을 던져서 과연 시장에서는 흡수가 될 것이냐 안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노적들이 건 바이 건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주축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제가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 기법은 시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너무 아픈 거죠 제 입장에서도 아 빠른 종목과 급등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실례가 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하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시는 분들 이걸 참고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돼야지만 그 기법은 실용적인 기법이고 뚜렷한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들어왔는데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을 오늘 좀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구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그건 아시겠지만 양 이틀간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마의 공간을 3260이라고 보고 이 자리가 정보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쉽사리 뭔가 메이킹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또 신기하게도 올려놨어요 그 자리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많은 긍정 포지티브론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에 대한 꿈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도 그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중에서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쉬세요라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원래 가장 현명한 사람 1년에 4번만 하면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에 4번 하는 분이랑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랑 대결을 했을 때 제가 볼 때 1년에 4번 하는 분이 훨씬 더 수익 많이 봅니다 어쨌든 3260포인트까지 이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326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어떠한 플랫폼 쪽에 대한 주식들에 대한 결인치와 상승전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IT의 군들의 상승을 하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코스피를 쭉 보니까 어제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간 쪽에 대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잡혀요 안간 쪽 그러니까 상승을 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꿈에 관련된 거에서 제가 상승을 못한 구간을 보자고요 주식은요 기가 막힌 게 나중에는 돈은 흘러흘러 다시 좋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돈은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제가 상승에 대한 노직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러면 들간 종목 섹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덜간 종목 발음이 좀 그렇죠 덜간 종목 쭉 보니까 제가 안간 게 보험주가 생각보다 못 갔어요 보험주 그 다음에 못 간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료주 이제 안간 걸 보는 거예요 간 것들은 이제는 뭐 왜냐하면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안간 쪽에 대한 두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짝꿍은 뭐예요 화장품주 이제 안간 것도 찾기 어렵죠 그 다음에 건설 인프라주 요게 안갔어요 이 네 개가 안갔어요 다른 건 다 갔어요 자 요렇게 찝어주는 거는 이 방송이 최초 아닌가요 자 보험주는요 지금 그 이슈 중에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겠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불면 보험주는 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험주 중에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금리 인상 기대감과 그 메리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험주는 또 메리트가 뭐예요 배당이 커요 배당률이 높은 거 하면 연말까지 갖고 가면 배당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음식료주 음식료 중에서 안간 거는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좀 있으면 덥잖아요 보복심리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주 되면 이제 조금씩 더 완화되죠 규제자치들이 덥지 않나요 너무 덥죠 예전에는 그 하드 아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많이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엠빌로프 뚫는지 보자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용목들을 좀 바닥에서 잘 사자 이건데 조금 글씨를 예쁘게 써볼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중요하니까 다시 보험주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음 싱 료 주 이 글씨 쓰기 어렵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가 있었죠 그 건설 경기죠 건설주 건설 인프라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화장품 의류 화장품이죠 자 이런 분류들은 여러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드릴 건데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제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크롱에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통해서도 가능하시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험주행은 뭐가 있어요 금리 인상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금리 인상 되겠죠 여기서 금리 인하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식료 주는 뭐가 있어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딱 딱 맞춰 떨어져 가죠 이제 그 다음에 갈 종목들 딱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음식료 중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 기존에 있어서 잘 갔던 종목들 말고 좀 배당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풀리게 되면 오히려 또 대한민국에서 음식료가 전세계죠 건설 인프라주는 이제 이게 뭐냐면 정책 테마주로 가겠죠 혹은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랑 그런 식으로 가겠죠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의류 화장품주는 저평가주로 가겠죠 저평가보다 저상승주 이게 기본적인 노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주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게 되고 코스피 중에서 음식료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건설 인프라는 정책 테마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의류 화장품주는 저상승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 부양에 대한 로직들을 좀 짜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기 화장품주는 이제 나중에는 중국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죠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정책 저상승주 4개의 키워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상단에 와 있으면 고점주 잡는 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덜 간 종목들 중에서 배당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혜택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지셔닝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해답을 좀 찾으셨나요 기존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눌림자래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사실은 코스닥은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돼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랑 코스닥에 만약에 엮여있는 게 뭐예요 5G가 엮여있고요 5G IoT 쪽도 코스피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엔터 게임 그리고 전기차 이게 4대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약바이오가 6월달에 일반적으로 가요 근데 생각보다 반등력이 약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줄기세포치료가 생각보다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어떤 통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었던 부분들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도 듣고 있는 이야기 해외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나아졌다는 이슈들이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가 현실적인 노직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패턴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있고 5G랑 IoT는 사실은 가기 힘들었던 장세였어요 내년도 1월달에 열립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뭐가 붙었어요 도쿄올림픽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주가 부양과 함께 턴유라운드가 나오는 로직이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으로 또한 작은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터와 게임 엔터 게임은 뭐가 있냐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렵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게임주는 좀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게임이랑 이제 가는 게 뭐냐면 게임 쪽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게 코인이에요 사실 가상화폐가 발달되면 결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핵심 기술은 게임 업체가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블록체인 쪽에서는 선도가 될 수 있는 게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코인은 정정할게요 가상화폐와 게임은 같이 엮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 전기차는 눌림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코스닥에서에 대한 흐름들은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엔터에 대한 흐름들도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쪽의 값을 찾자 항암 항생 이런 식에 대한 로직값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더 선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코스피 코스닥 정리도 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엠빌럼프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기준을 갖고 이런 스토리를 갖고 우리가 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개별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테마 전략과 흐름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엠빌로프더라 자 엠빌로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엠빌로프라는 것은 봉투고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위로 뚫었다 위로 뚫었다는 건 상승 포지션이 발생했다 엠빌로프 상승이더라 자 엠빌로프 상승 포지션이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더라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20에서 30 돌파 21선은 31선 돌파 자리를 잡았더라 자 그럼 21선 31선 돌파 자리를 잡았는데 돌파할 때 제가 이 부분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 드리는 거예요 돌파할 때 최소한 7% 이상의 장대항봉으로 돌파하는 게 좋더라 이거 제가 놓쳤어요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가 파동은 일반적으로 뚫고 나서 100%의 상승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1선에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놀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데 재도전을 할 때 엠빌로프 상단을 못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흘러내린다 질질질 흘러내리다가 나중에 다시 재반능할 때 주가 매수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 매수 포지션을 잡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가장 일반적인 엠빌로프 돌파 매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노직이었습니다 주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면서 어느 순간 기준이 헷갈릴 때도 있고요 지금 상황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일부가 그냥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일부 테마주들입니까 버티는 상황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 그 이상 그 이하의 패턴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외된다 혹은 나만 못 벌다 이런 기준을 갖지 마시고요 언제나 내가 내 기준을 통해서 어느 순간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결국은 결론을 짓는 매매를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그것이 결국은 최고의 수익의 비전을 잡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노직들과 구간 매매법들이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 속에선 항상 원칙만 놓치지 않았다라면 결국은 후회 없는 매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권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단에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핸드폰 커메어로 자축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8시부터 9시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수익은 어떻게 나오냐 결국은 최고의 기준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최고의 기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